글랫이 추출장에 뒀으니 자네가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하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얼버무리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? 자네 생각을 할 수가 없검 검을 가져와라 추출장에서 발견된 그림자기사단의 검입니다 이 검은 도슨의 숙소에 있었고 그의 한여에 의해 발견됐죠 그가 그림자기사단과 모종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도슨이 무슨 속셈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합니다 추출장으로 가겠다 마을을 준비하라